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델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국내 지식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시작합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전체 공모 물량 4,250만 주 가운데 25%에 해당하는 1,062만 5천 주에 대해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. 개인 투자자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,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, 하나금융투자와 신영증권, 하이투자증권 등 총 7곳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앞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만큼 청약증거금도 기존 1위인 SKIET를 넘어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.